다시 고개 왼쪽으로 회전해 시선 정면 바라보시고요. 왼손 오른발 안쪽 날을 잡아볼게요. 이제 오른발 바닥에서 떼고 가능한 만큼 오른다리를 곧게 펴볼게요. 균형을 이루었다면 다시 상체 오른쪽으로 회전해 주시고요. 고개도 오른쪽으로 회전해 뒤쪽을 바라봅니다. 오른다리 바깥쪽 측면의 자극을 느껴보세요. 상체 가능한 비틀어냅니다. 다시 고개 왼쪽으로 회전해 시선 정면 천천히 오른무릎 굽혀 오른쪽 발바닥 매트 바닥에 대고 체중을 앞으로 이동시키며 엉덩이 바닥에서 뗀 후 두 손 매트 앞쪽 바닥 짚고 오른무릎 펴는 동시에 왼다리 뒤로 뻗었다가 왼발 바닥에 닿지 않은 채 들이마시는 숨에 상체 일으키며 왼무릎을 굽힌 채로 정면 향해 들어 올려주세요. 이제 두 손 왼쪽 넓척다리 뒤쪽 또는 정강이 앞으로 가져가 딱 찍힙니다. 숨 마시고 내쉬는 숨에 양팔꿈치 살짝 굽히며 왼쪽 넓척다리 앞쪽을 복부 가까이 가져가 보세요. 오른손 왼쪽 넓척다리 바깥쪽 짚고 왼손 꼬리뼈 뒤쪽 부분을 짚은 후 상체 왼쪽으로 회전합니다. 여유가 있는 분들은 오른손 왼발의 안쪽 날을 잡고 왼다리 곧게 펴주세요. 천천히 상체 가능한 만큼 왼쪽으로 회전해 주시고요. 가슴 활짝 열어내고 가능하다면 왼팔 뒤쪽으로 뻗어낸 후 시선도 왼손끝 향합니다. 어깨는 바닥쪽으로 지그시 내려주시고요. 정수리는 천장 쪽으로 끌어올립니다. 다시 시선 정면 바라보시고 왼손 왼쪽 발목 부분을 짚은 후 왼다리 무릎을 깊이 굽혀 왼쪽 발바닥 오른다리 안쪽 측면으로 가져가 밀착해 주세요. 가능한 왼발 뒤꿈치 회원구 가까이 골반의 앞쪽 정면 바로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왼쪽 무릎은 왼쪽을 바라보도록 합니다. 균형을 이루었다면 두 손 가슴 앞으로 가져와 합장하거나 합장한 손 천장 향해 뻗어내주세요. 좌우 골반 높이 같게 만드시고 시선은 정면 멀리 또는 앞쪽 바닥에 한 점을 응시합니다. 호흡 이어가시고요. 이제 모두 두 손 가슴 앞으로 가져와 합장하시고 왼무릎 다시 정면을 바라보도록 해주세요. 숨 마시고 내쉬는 숨에 오른무릎을 굽히는 동시에 상체 정면으로 살짝 기울이고 왼다리 뒤쪽으로 길게 뻗어내봅니다. 이제 두 손 매트 앞쪽 바닥 짚어주시고요. 왼발 끝도 바닥에 내려놓아주세요. 이어서 오른발도 매트 뒤로 멀리 오른손 바닥에서 떼고 왼쪽 바깥쪽 날만 바닥에 닿도록 해봅니다. 바닥 향한 왼팔은 매트 바닥에 비스듬히 두시고요. 이어서 오른팔 천장 향해 뻗어냅니다. 시선 오른손 끝 복부 주변의 긴장감 유지해주세요. 왼팔 전체로 바닥 밀어냅니다. 숨 마시고 내쉬는 숨에 시선 바닥 오른손 매트 바닥 짚습니다. 양발 끝 바닥에 대시고요. 팔꿈치 굽혀요. 상체 팔꿈치 높이기까지 들이 마시는 숨에 코브라 자세 또는 업독 자세 내쉬는 숨에 각자의 단계를 거쳐 변상 자세에서 만납니다. 호흡을 고르고 흐트러진 정렬을 다시 잡아 봅니다. 같은 움직임 반대쪽 이어갈게요. 들이 마시는 숨에 왼다리를 들어 올립니다. 귀쪽으로 길게 뻗어내주세요. 왼쪽 넓적다리 앞쪽과 발끝 바닥 쪽을 향하도록 해주세요. 좌우 엉덩이 높이 같습니다. 오른다리는 단단하게 바닥에 고정해주시고요. 왼쪽 어깨가 열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숨 마시고 내쉬는 숨에 왼무릎을 깊이 굽혀 왼쪽 팔꿈치 위 팔 쪽으로 가져갑니다. 들이 마시는 숨에 왼다리 뒤로 길게 뻗고 내쉬는 숨에 왼무릎 깊이 굽혀 오른쪽 팔꿈치 위 팔 쪽으로 가져가 보세요. 들이 마시는 숨에 왼다리를 뒤로 길게 뻗습니다. 내쉬는 숨에 왼무릎 깊이 굽혀 몸통 쪽으로 가져갔다가 왼발 두 손 사이 바닥에 내려놓아주세요. 오른발 살짝 앞으로 이동해 발뒤꿈치 바닥에 대고 오른발 끝 오른쪽 대각선을 바라보도록 합니다. 왼다리 굽게 펴주세요. 두 손 왼발 바깥쪽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시선 두 손 사이 바닥 상체 오른쪽 측면 길어져요. 다시 숨 마시고 내쉬는 숨에 두 손 왼발 안쪽 바닥 향해 옮겨볼게요. 상체 왼쪽 측면 길어지고요. 들이 마시는 숨에 두 손 다시 가운데로 돌아옵니다. 내쉬는 숨에 상체 왼다리 향해 깊이 숙여 볼게요. 왼쪽 넓적다리 앞쪽과 복부가 먼저 만나고 이어서 가슴 턱이 닿도록 합니다. 이마를 내도 좋아요. 호흡 이어갑니다. 오른다리는 안쪽으로 회전하고 왼쪽 엉덩이는 뒤쪽으로 보내주세요. 골반의 정리를 살핍니다. 들이 마시는 숨에 상체를 살짝 일으켜 세워주시고요. 양팔 곧게 펴주세요. 오른손 왼발 바로 옆 안쪽 바닥에 내려놓거나 바깥쪽 바닥에 밀착합니다. 상체 왼쪽으로 가능한 만큼 회전해 주시고요. 왼손 꼬리뼈 부분을 짚어주세요. 가슴은 활짝 열어내시고 이어서 왼팔 천장 향해 뻗어내고 시선 왼손 끝 호흡 이어갑니다. 오른팔의 무게를 짚지 마시고요. 오른팔 전체로 바닥 힘껏 밀어냅니다. 숨 마시고 내쉬는 숨에 시선 바닥 왼손 매트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오른발 뒤꿈치 바닥에서 떼주시고요. 왼무릎을 굽히는 동시에 체송을 앞으로 이동시키고 오른발 바닥에서 떼 오른다리 매트 바닥과 평행하도록 만들어주세요. 다시 왼다리 곧게 펴주시고요. 호흡 이어갑니다. 오른쪽 넓적다리 앞쪽이 매트 바닥을 향하도록 해주세요. 이제 오른쪽 손끝을 바닥에 대거나 손바닥 전체를 바닥에 밀착합니다. 왼손 바닥에서 떼주시고 상체 왼쪽으로 가능한 만큼 회전하는 후 왼손 꼬리뼈 부분을 짚어주세요. 가슴 활짝 열어내고 고개 왼쪽으로 회전합니다. 왼팔 천장 향해 뻗어내시고 시선 왼손 끝 오른다리가 바닥 쪽으로 처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오른팔 전체로 바닥 밀어내주시고요. 숨 마시고 내쉬는 숨에 시선 막아 천천히 왼손 매트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들이 마시는 숨에 오른 무릎을 깊이 굽히고 내쉬는 숨에 왼 무릎을 굽히는 동시에 오른 무릎 왼다리 뒤쪽을 스쳐 지나 왼발 바깥쪽 바닥 향해 내려놓아주세요. 오른다리 바깥쪽 측면이 바닥에 닿습니다. 앉아주시고요. 오른팔로 왼다리 안아주세요. 왼손 꼬리뼈 뒤쪽 바닥 들이 마시는 숨에 정추 길게 내렸다가 내쉬는 숨에 상체 가능한 만큼 왼쪽으로 비틀고 고개 왼쪽으로 회전합니다. 시선 자연스럽게 두세요. 다시 고개 오른쪽으로 회전해 시선 정면 바라보시고요. 오른손 왼발 안쪽 날을 잡아주세요. 이제 왼발 바닥에서 때 왼다리 가능한 만큼 곧게 펴주시고요. 균형을 이루었다면 상체 왼쪽으로 회전하고 고개도 왼쪽으로 회전합니다. 왼다리 바깥쪽 측면의 자극을 느끼며 호흡 이어갈게요. 숨 마시고 내쉬는 숨에 시선 정면 왼무릎 굽혀 왼발 매트 바닥에 밀착해주시고 두 손 매트 앞쪽 바닥을 짚은 후 체중을 앞으로 이동시키며 엉덩이 바닥에서 빼고 왼무릎 펴는 동시에 오른다리 뒤로 뻗었다가 들이 마시는 숨에 상체 일으키며 오른발 바닥에 닿지 않은 채로 오른무릎 굽혀 들어 올립니다. 두 손 오른쪽 넓적다리 뒤쪽 또는 정강이 앞으로 가져가 깍지 깁니다. 숨 마시고 내쉬는 숨에 양 팔꿈치 살짝 굽혀 오른쪽 넓적다리 앞쪽 복부 가까이 가져가 보세요. 가슴 활짝 열어내시고요. 다시 들이 마시는 숨에 오른다리 득슨하게 만들고 왼손 오른쪽 넓적다리 바깥쪽 짚고 오른손 꼬리뼈 부분을 짚습니다. 상체 오른쪽으로 회전해주세요. 여유가 있다면 왼손 오른발 안쪽 날을 잡고 오른다리 곧게 펴봅니다. 가슴 활짝 열어내주세요. 균형을 이루어